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70만 2,409달러로 지난해보다 0.2% 떨어지고 내년에는 3% 오른 72만 3,25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협회는 올 3월 이후 지난달까지 신규 매물이 증가했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구매 예정자들이 다시금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다만 월별로는 조금 더 느린 속도로 안정되거나 상승할 수 있다고도 예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에는 주택시장이 진정세를 보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신규 매물 증가가 주요인입니다. 온타리오주 광역토론토에서 거래가 크게 줄었지만 브리티시 콜롬비아와 엘버타주에서 늘면서 실제 거래는 지난해 대비 4.7%, 전달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GTA와 달리 전국 시장은 전월 대비 5.9% 많아졌습니다. 협회는 올봄 20년 만에 최저순위던 신규 매물이 석 달 연속 회복하고 있고 거래 총액 역시 평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며 지난해와 달리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앞서 로열 르페이지는 어제 발표한 전망보고서에서 완만한 가격 상승을 예측했습니다. 르페이지는 금리 인상에도 주택 구매 수요는 여전하다며 매물 부족 탓에 올 연말까지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주 전국 중저소득층 가구에 지급되는 캐나다 육아 보조금이 늘어납니다. 이 보조금은 자녀 수와 자녀의 연령, 결혼 상태, 지난해 세금 신고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올해는 인플레이션율이 적용돼 수백여 달러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보조금 수의 자격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으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이외에 보호받는 사람,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18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이 대상입니다. 고소득 가정엔 지원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2022년 세금 신고 기준으로 연 가계 순 소득이 34,863달러 미만이고 자녀 연령이 6세 미만이면 1인당 최고액인 7,437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440달러 증가했습니다. 자녀 연령이 6세에서 17세 사이면 372달러가 늘어 자녀 1인당 6,275달러를 지급해 줍니다. 가계 순 소득에 따라 보조금액은 점차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6세 미만 자녀 1명을 둔 가구의 순 소득이 4만 5천 달러이면 보조금은 6,727달러로 최고액에서 700여 달러가 줄게 됩니다. 육아 보조금은 12월을 제외하고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그에 7월부터 1임에 6월까지 적용됩니다. 육아 보조금이 240달러 미만이면 7월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2016년 7월부터 도입된 육아 보조금을 받으려면 출생 등록이나 연방국세청 계정을 통한 온라인 또는 우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설탕을 대체한 인공감미료 아스파타물 바람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다만 1일 섭취 허용량은 체중 1kg당 40mg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관련의 연방보건부는 보고서와 전체 평가가 발표되면 사안을 검토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연구에서 아스파탐 또는 기타 식품 첨가물이 허용치 안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면 당국도 허용치를 낮추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전문가들은 과다 섭취가 아니고 허용치 미만이라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유해하려면 제로콜라캔을 매일 10여 개씩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구도 바람 위험을 규명하기 위해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해 이번 연구의 한계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불안불안합니다. 아스파탐이 제로콜라만이 아니라 각종 음료와 막걸리, 캔디와 껌, 아이스크림, 요거트, 디저트 등 많은 식품에 흔하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예 전문가들은 단맛이 나는 음료 대신에 물이나 몸에 좋은 다른 건강한 음료를 더 많이 마시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기구도 아스파탐의 과다 섭취는 건강에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구가 지정하는 1군에는 술, 담배와 가공 유기, 2A군에는 적색고기와 고온의 튀김이 있으며 아스파탐이 포함된 2B군에는 김치와 피클 등의 절임 채소류와 알로에가 들어 있습니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식품업계는 허용량을 유지한 데 대해 일단 안심하면서도 다른 대체안을 고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벤쿠버 등 주내 항구 노사가 단체 협상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장기화가 오래됐던 파업이 13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연방정부가 최종 시한을 제시하면서 양측의 타결을 압박해오자 노사 양측은 어제 연방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파업 종료를 알린 뒤 직접 재개 준비를 시작했으며 4년 합의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노사 양측이 내부 최종 비준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주 가까이 이어진 파업으로 수출입의 차질이 빚어지면서 97억 달러의 교역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조 측이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선박에 묶인 6만여 개의 컨테이너 하약 등 모든 작업이 정상화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남동부 내륙 지역에서 불을 끄던 소방관 한 명이 숨졌습니다. 레벨스톡 외곽 지역에서 산불 진압에 나섰다 부상을 입은 젊은 여성 소방관이 어제 사망했다고 밝힌 당국은 하지만 숨진 소방대원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부상을 입고 숨졌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현재 레벨스톡 인근 3곳에서 산불이 진행 중이며 이 중 두 건은 통제 불가능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시주 소방당국은 현재 산불 발생한 350여 곳에서 소방관 2천여 명이 하루 14시간, 16시간, 20시간 동안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진압에 애를 먹고 있다며 연방정부와 다른 나라들의 천여 명의 대원 파견을 호소했습니다. 데이빗 앱이 비시주 수상 등이 깊은 애도를 전하고 연방경찰과 비시안전노동청이 여성대원의 사망을 조사 중인 가운데 비시주에서 소방관이 숨지긴 이번이 3년 만으로 앞서 2020년 7월 벤쿠버섬 화재 현장에서 자원봉사 소방관이 심장마비로 숨진받습니다. 온테리오주 헌츠빌에서 사우스 리버 출신의 39세 운전자가 음주와 대마초 소지 등의 혐의로 붙잡혀 구금됐는데 차 안에서 새끼 너구리가 발견됐습니다. 새끼 너구리가 왜 이 차 안에 있었는지 알려지지 않았고 당국이 너구리를 보호구역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온주 동부 지역에선 44세 남성이 12시간 동안 무려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일 밤 8시 30분 노스 알고나 윌버포스 인근 41번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제프리 호그를 적발해 음주운전으로 90일 동안 운전을 금지하고 7일간 차량을 압수했는데 다음 날 아침 9시 펜브로크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붙잡혀 두 번째 차량을 압수당했으며 다음 달 22일 법원에 출동할 예정입니다. 온테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가 캐나다 한인의학 멘토십 이니셔티브와 함께 다음 달 12일 의대 진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의대 진학을 희망하거나 관심 있는 한인 학생과 학부모 250명이 대상으로 학생 10달러, 학부모는 30달러이며 설명회 수익금은 의대 지원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인회는 또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유치원부터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 썸머 캠프를 개최하며 참가비는 350달러이고 서울 교육대학교 재학생 7명과 자원봉사자 20명이 수업을 지원합니다.